그 노사위원들이 그런 공익위원한테 안을 단일안을 좀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단일안으로 사실은 그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8720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8720원 무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번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또 금액을 보면서 뭐 이번에 개정된 개정법 내용을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이라는 책임을 면제한다 이런 면제 규정이 단서 규정으로 좀 신설이 되게 된 겁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같은 경우 부당노동 행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얘기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뭐 법상으로는 사장님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정말 노동자인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분들이 산재법 적용을 받게 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시 2016년 9월 29일부터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게 됐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언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저임금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반기 그러니까는 2020년 하반기에 이제 변경돼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노동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경영계가 제시하는 안 그리고 노동계가 제시하는 안의 그 격차가 워낙에 커서 네 많이 걱정된다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8720원으로 지난주 화요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우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좀 새벽까지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뭐 매번 새벽까지였는데요 네 거의 그렇죠 요즘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새벽에 이제 9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제 시급으로 8720원으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8590원이었기 때문에 시급으로 치면 이제 130원 오른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원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데 네 오르긴 올랐는데 130원입니다 네 네 1.5% 인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죠 네 논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은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또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그 회의에서 이제 최초의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했던 요구안에서 1차 수정안을 좀 가지고 나와달라 이렇게 공익위원들이 이제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수정안이 제출이 됐었는데요 1차 수정안이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9,430원 네 그리고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00원으로 이제 1차 수정안이 제출이 됐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공익위원들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거를 좀 제시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사 위원들이 이 구간 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 해봐라 이런 취지로 이제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는데 그 촉진 구간이 8,620원에서 9,110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2차 수정안을 좀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13일에 8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올해 최저임금보다 삭감된 안으로 이제 사용자 위원들이 이제 안을 가지고 오면서 근로자 위원들 중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추천한 근로자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의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제시된 3차 수정안이 2차 수정안으로 이제 뭐 그 심의 촉진 구간 내로 제일 최저안이었던 8,620원이 경영계안 노동자 측안은 9,110원 이렇게 다시 요구안이 제시가 됐는데 최저 최고 그대로 다 제시했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조율이 안 된 거죠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노사 위원들이 그런 공익위원한테 안을 단일안을 좀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단일안으로 사실은 그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8,720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8,720원 제시안을 보고 한국노총에서 이제 추천한 근로자 위원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논의에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거부 입장을 보이면서 퇴장을 했고 더불어서 이제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 중에 이제 일부 두 분 정도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퇴장을 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그 안 8,720원으로 이제 의결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 의결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제적인원이 27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출석 위원이 이제 16명 그중에서 찬성이 9명 반대가 7명 이렇게 돼서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늘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쪽은 다 퇴장해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늘 공익위원들 손에서 이것이 좌지우지 됐던 것도 우리가 늘 경험해 봤던 것이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미중위원 사태가 있었지만은 자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아까 얘기했던 8,220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우선은 뭐 이후에 이제 그 고시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네 지금 결정된 8,720원이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월 지급액으로 환산해서 이제 변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월급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네 182만 2,48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임금에는 내가 이제 일주일 개근을 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주유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에 삭감이라고 노동계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경영계는 그래도 죽겠다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네 어쨌거나 지금 8,720원 시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뭐 쭉 상황들을 갖다 들어봤는데 네 우리 노무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음 그리고 또 금액을 보면서 뭐 그 우선은 8,720원이라는 것이 이제 시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을 일을 했을 때 이제 버는 돈인데 문제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먹을 부분을 내가 벌어서 생활하지는 않잖아요 가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가 먹을 것을 이제 벌어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 임금이라는 건 내가 근무할 때 들어가는 노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걸 통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8,720원은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수준이라든가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한참 모자른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은 이제 노동계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네 40시간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월급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82만 2,480원이 되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4인 가족의 부양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심하면 5인 가족, 6인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좀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노동자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또 경영계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결정된 것이니까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뭐 그 얘기도 그 얘기 말고도 하반기에 변경 시행된 노동법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신다고요? 네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들에 조금씩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좀 하반기에 시행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갈무리 차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노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조안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조법상에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양벌 규정이요? 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뭔가 이제 그 법인의 대표자나 아니면 법인 단체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라던가 개인 사업장을 대리해주는 대리인 아니면 고용돼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업무에 관해서 이제 위법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있을 텐데 그런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죠 위법 행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당신이 이제 고용한 사람이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게도 이제 일정 부분의 벌칙, 벌금형을 과하는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책임을 지우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노조법상에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을 할 경우에 행위자, 부당노동 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으로 좀 결정이 나면서 법이 좀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갔군요 네네 헌법재판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헌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거나 가입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한 자, 행위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도 똑같은 벌금형을 부과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게 맞는데 단순히 그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이라고 해서 벌금형을 과하는 게 과연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법인 등이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 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행위자가 종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개정법 내용을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이라는 책임을 면제한다 이런 면제 규정이 단서 규정으로 좀 신설이 되게 된 겁니다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면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예전부터 노조 설립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했던 걸로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이름 얘기 안 했죠 지금 어쨌든 그 기업이 그런데 그 기업에서 회장이 직접 가서 이거 못하게 방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관리자급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켜서 시키거나 아니면 과장이 스스로 회사에 대한 본인의 충정심으로 방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전에 이런 경우라면 그 과장은 당연히 처벌됐었고 그리고 그 최대 규모의 회사에도 책임을 일정 부분 지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면제하는 규정이 생겼다 네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항이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을 면제해주는 기준이 근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법인이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아 이거 애매하네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주의와 감독을 해야만 되느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아직 모호한 상태여서 앞으로 좀 선례들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이제 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호한 표현이 항상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판사관주군야에 따라서 이것도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렇죠 많이 달라지죠 이건 좀 세부적인 지침이 정말 세부적으로 잘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나오는 걸 좀 보도록 하고 자 관련된 또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도 이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노조법 개정 내용인데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근데 이거를 이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행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이유로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혜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그리고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그리고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여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반 신고를 하거나 증언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좀 크게 다섯 개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같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서 운영비를 원조 받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사무실 임차는 비용을 갖다 내준다던가 이런 식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도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타 후생자금이나 뭐 재액의 방지, 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 이 정도까지는 운영비 원조에서 이제 예외 조항으로 빠져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노동계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단체 교섭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다 진행을 해서 그 예외적인 조건보다 더 많이 사용자로부터 이제 교섭을 통해서 얻어낸 운영비가 과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비 원조 금지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한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 부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사무실 운영 비용까지는 대줄 수가 있는 것인데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믹스 커피를 더 산다든가 이런 거는 또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법 개정법에서 똑같이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인데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운영비 원조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좀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판단 요소를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고려 요소가 뭐냐 하면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가 뭐냐 운영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이 얼마냐 그리고 원조된 운영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고 노동조합의 총 수입이 있을 텐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관리 방법과 사용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가 된 건데요 아까 규정 변경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항 역시도 이제 노사나 고용노동부나 법원 이제 느끼는 정도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좀 제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회사에서 돈을 많이 쥐어주면서 노동조합의 활동보다는 이제 회사의 방침을 좀 따라달라 이런 식으로 좀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긴 한데 그 상한성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또 나오는 것들 보고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개정법도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산재법에 관련된 내용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이제 되고 있는 법인데 원래는 산재법상에 적용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이제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요즘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의 특례라고 해서 특례조항으로 좀 일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종이 이제 4개 직종이었는데 이번에 9개 직종으로 좀 확대 적용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뭐 법상으로는 사장님으로 분류가 되는데 정말 노동자인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산재법 적용을 받게 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특례조항 전면 적용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규정을 둬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산재법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물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노물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근무를 해야 된다 이 요건이 이제 이미 충족이 된 상황에서 4개 직종이었던 것이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특례적용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적용을 받는 업종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그 다음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및 화물차주 직종이 이제 추가되게 된 겁니다 아 그럼 추가된 분들은 개별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면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용하는 이제 사업주가 이분들이 이제 채용된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신고라는 것을 관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입직신고가 이제 산재보험 취득신고랑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입직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특례라고 하냐 하면 다만 이제 그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내가 산재 적용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적용 제외 신청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특례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변경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산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6월 9일부터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법상 이제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인데 문제는 이게 이 법이 개정된 이유가 2016년 9월 29일에 환법재판소에서 이제 나온 결정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저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위험 결정 때문에 이제 법이 바뀌게 된 건데 문제는 위험 결정은 이미 났는데 법 개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위험 결정이 난 시점부터 법이 새로 개정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출퇴근 재해자들은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법이 적용을 시키지 않다가 다시 한번 환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함 차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시 2016년 9월 29일부터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게 됐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뭐 그렇죠 이제 어느 부분까지 그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네 그걸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소급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로우스쿨 시간 김여선 노무사와 함께 했고요 좀 개정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여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